전지현 아찔하게 통화할 때 쭉 당겨주고 누구한테 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지현이만 아는 필살기인데 싫어하는 남자 앞에서는 둘 허리 피고 한 번 두 번 하루에 백 번만 하면 정말 이뻐지기 힘들다 하나 둘 셋 넷 올라가 이래도 바디빨이 안 선다면 지현이만의 감쪽같은 비법 눈 깜짝할 사이 백만 불짜리 몸매로 바꿔보시겠어요? 네 몸에 가리는 메이크업 란에즈 스타일리쉬 바디 스무더 바디 스프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